아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보여주세요 보여요? 보여주세요 한번 화면 들어왔어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건데 잘 옆에 있어도 안보이네요 이게 바로 카메라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 면봉을 캐치하기 위한 동물들의 감각 그렇죠 많은 내용이 담겨있죠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상대적으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의 이런 백스테이지 상황을 몰라요 조명과 이런 상황 그리고 무에서 무너간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순간 포장을 한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결정을 해주시죠 사실 두 사진 다 제가 물론 사진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인상깊은 사진들 아닐 수 없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화지경 예술을 안다 이 사진이 지금 한글이 한글이 설명하는거죠? 조용히 해보세요 사실 이 사진이 면봉이 찍혔지만 저는 이 사진이 배경을 찍었잖아요 사실 이 배경을 찍음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써 모든 것을 말했다 깍게디스 엘프리트 팀이 아닌거죠? 무슨 선입니까? 거기서 윈윈으로 넣으세요 예대로 정가하자 저는 사실 여기서 그 UFO를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님들이 눈치를 느꼈어요 1970년 로스웰 사건인가요? 정말 그분들의 동물적인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레프트 팀의 승리입니다 MC가 미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또 이 굉장한 것 같네요 정말 저희도 선물을 고르면 되나? 그렇죠 이제 동점입니다 전수는 일단 슈가크릴 스탠드 나왔어요 저 5번씩 한 번 뽑아봅시다 사실 저는 진짜 갖고싶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싶은데 하나 둘 셋 트위스터 중조 트위스터 뭐에요? 저희가 좀 이따가 진행할 게임이에요 아 저거 그냥 가져가라고? 그 게임밖에 없으신거죠? 트위스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투어할 때 재밌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트위스터 뭔지 모르시는거에요? 트위스터가 뭔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긴박한 승부 지금 4대4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빈키트 진짜 매긴다 긴박한 승부에서 마지막 승부를 가래 그런 게임 트위스터 게임 방금 나왔죠 트위스터 게임입니다 트위스터 게임이 뭐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정말 대단한 게임입니다 각 팀당 2명씩 지정된 동그라미 2개 각자 양발을 올리고 시작해야해요 이 판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남 멤버가 번갈아서 판을 돌려서 결과를 외치는 내면 동시에 해당하는 컬러의 손이나 발을 동물처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외치면 5초 안에 올려야 되는 그런 바로 동물적인 게임이구요 손발을 제외한 신체부위가 바닥에 닿으면 탈락 마지막에 나는 1인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4명이서 한 게임인가요? 음 그렇죠 4명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에 신체부위 한 번만 올릴 수 있구요 동시에 두 사람이 올릴 경우 제가 판단해서 늦게 올리시는 분을 다른 원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프트 팀이 협찬하는 겁니다 아 또 나오네요 트위스터 바로 이게 트위스터입니다 저게 진정인가요? 네 살다 살다 내가 이 엄청난 비닐을 드리게 했습니다 네 쏭게임입니다 네 이거를 선물로 사실 정말 뭐가 더 나은지 참 생각하기 힘드네요 스바이스와 트위스터 게임 센션을 맞춰주시구요 뭐가 더 나은지 아무 짐자 아니랄까봐 일단 일단 정말 저기 뒤에 정규 2집 컴백 찍찍하고 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이게 뭐를? 재탕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보노보노 깨져가지고 지금 아 저 보노보노 뭡니까 저거 테이프 붙여놓은 거 뭡니까 테이프 붙여놓은 거 아 이거 떼짐이다 이거 아 정말 게임합사 혹시 그 누가 게임한지 좋아하셨죠? 네 그럼요 짧습니다 네 마이크 잘 하세요 네 마이크를 파겠지만 동그라미 하니까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그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다같이 배우던 동그라미 누리려가 Panel Mad 네 애정 verified 껍데기는 가 모르겠다 그걸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바닥에 놓고 돌려야되요? 맞아 맞아 중심이 아 역시 방송을 알아요 제가 여기 앉아있을테니까 하고 넘겨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역시 톡톡합니다 자 돌려볼게요 먼저 누가부터 돌려볼까요? 발 붙여주세요 발 아직 안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돌려주세요 그렇게 세게 돌려도 되고 아니면 살살 돌려도 됩니다 그렇지 왼쪽 발을 초록색에 올려주세요 원하시는 부위에 이게 왼쪽 발이네요 왼쪽 발을 올려주세요 다 똑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 지민씨 나도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는 모를거라고 자 돌려주세요 잠깐만요 빨간색 빨간색 오른쪽 손을 빨간색에 올려주세요 원하시는 빨간색 부위에 네 그렇지 공격수로 갔어요 지금 왜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냐 너네가 이렇게 있으면 안되는데 조이스터가 꼬여있다는 뜻이에요 꼬여있는 게임이죠 자 레스트 헤드 왼쪽 손을 빨간색에 올려주면 돼요 삐잉살락 자 1대 1입니다 이거 1기토죠 정국 대 진 저희 얼굴은 거의 관우에요 지금 하하하하 자 맞아요 1기토입니다 1기토 어 잠시만요 라이트 세트 이게 레프트팀 오른손 발 중 하나 떼게 발 떼주시면 됩니다 발을 뗐어요 손을 뗐어요 미안하다 진짜 똥손이다 지민이 지민이가 있었으실까요? 자 레프트풋 빨간색입니다 왼발은 빨간색입니다 본의 아니게 주목키를 하려는데요 주짓수 아니에요? 주짓수 아니야?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공격적 아니다 이거 다 했잖아 라이트팀 오른손 발 이거 라이트팀이 좋은데 저거 확실하게 해야해요 오른손 발 중 하나 떼기 오른손 발 중 하나 떼기 복때면 못때면 탈락입니다 그렇죠 갑니다 저거 떼줘야해요 손 발에서 빨리 떼야되는데 왜요? 바닥에서 떼야되요 사람 죽일리겠어요? 원래 아까부터 그랬잖아 진영 봐봐 진영 봐봐 발은 땅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영장놀이가 레프트풋 빨간색 레프트풋 빨간색 종국이가 역시 지민씨 과연 얼만큼의 똥손을 보여줄지 떼가 됩니다 똥인가요? 빨간색 우리 진짜 많나봐 왼손을 파란색 올려주세요 쉽죠 정국이는 발을 떼고 있는데 저 형은 왜 발을 붙이고 있죠? 원래 사람은 두 발을 딱 아니 아니 이민이 좀 떼있어요 떼어져있습니다 어? 발은 안된답니다 여러분 진씨 발을 떼주세요 발도 안된답니다 떼고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좀 약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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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퍼져주세요 자 레프트 라이트 팀 왼쪽 손발 중 하나 빼주세요 정국씨 왼쪽 손발 중 하나 빼주세요 왼쪽 손발 중 하나 빼 빨리 돌려줄게 레프트 앤 노란색 레프트 앤 노란색 레프트 앤 노란색 레프트 앤 노란색 편하다 진형 앉았어요 거의 별장 왔어요 지금 자 라이트 푸트 노란색 오른발을 노란색에 가능한가요? 야 인정입니다 정말 인정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둘이 자 레프트 푸트 레프트 팀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주세요 왼쪽 손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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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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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야 라이트 팀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세요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세요 빠밤 빠밤 드디어 사람이 됐어 정국이가 서로 됐어 2 1 자 갑니다 저 자세로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라이트팀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세요 어? 너가 잘 떼야 돼? 빨리 떼! 갑니다 자 진영이 지금 위기죠? 위기입니다 진영 위기입니다 레프트 푸트 파란색 자 왼발에 파란색 올려주세요 흥미진진 하죠 어떻게 되나? 라이트팀 왼쪽 손발 다시 하나 떼세요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나오면 얘는 탈락입니다 응중부양을 해야지 그쵸 쥐는거죠? 아니 지금 왼쪽 손발이니까 왼쪽 손발이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한거 없죠?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있잖아요 이해 좀 하시죠 지금 진영이 힘들어요 빨리 해줘야 돼요 자 라이트팀 노란색 오른손을 노란색에 오른손을 노란색에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이제 저거 이제 진영 자세감 봐요 자 진영 왼쪽 손발이 Shut up 하나 떼세요 하하하하 진영 거의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 라이트팀 빨간색 오른발은 빨간색 오 진영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왜요? 한 발은 붙이고 한 발은 딴거 아니 아니지 형 이해 좀 하시려 갑니다 이 게임 오래가네 내가 진짜 힘들자인데 둘 다 아직 평각자가 안나오고 있어요 다리 떨려 어! 레프트 푸트 초록색 왼발에 초록색에 자 갑니다 노란색 라인푸트 노란색 자 오른발에 노란색으로 자세야 닉발이에요 진영 오른색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거의 그점으로 파란색 파란색 자 오른손을 파란색으로 갑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왼손을 파란색으로 오 지금 정국이 다 붙였어요 자 빨리 빨리 지내할게요 이제 좀 더 빠른 지내를 위해서 자 레프트 푸트 파란색 왼발 파란색 왼발 파란색 왼발 파란색 정국이 진짜 잘한다 야 이제 꼬였어 자 라이트 핸드 초록색 오른손을 초록색으로 하하 야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이 팀 힘들만 하네 오 잠깐만 라이트팀 오른쪽 손발 하나 떼세요 오른쪽 손발 하나 떼세요 손이나 발 중에 하나 떼세요 갑니다 자 삐부인가요? 자 어 잠깐만 레프트 팀 왼쪽 손발 중에 하나 떼세요 와 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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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끝나냐 자 자 자 자 자 왼발 자 왼발 노란색에 왼발 노란색에 와 야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야 정국이가 너무 잘해 원래 진작 탈라테스트 자 자 오른발을 초록색으로 어우 야 너무 편하다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한번 빨간색이 한번 더 자 자 오 잠깐만 라이트팀 오른발 손발 좀 하나 떼세요 오른손 형 이거 끝이 안날거 같아요 그냥 가야부로 끝낸거 어때요? 1분만 더 해보자 1분만 더 해보자 자 왼손 초록색으로 왼손 초록색으로 왼손 초록색으로 자 다음 자 좋아요 아 초록색 깊은거 무기해 지민이 형이 다 가리고 있어 어 미안하다 원래 이렇게 하는게임 자 오른발 빨간색 오른발 빨간색 그렇지 손 낼, 손 땡어 어? 아니요 이게 끌린거잖아요 chunk이다 드 restriction 듣지도 않을 가면서 왜 얘기할 거야 진짜 미치겠다 자서ал раб 투 엔드 빨간색 레프茶 빨간색 끝나냐 이거 근데 볼만하네요 참 자 빨리 하세요 야 역시 약간 좀 꼬리 약간 조금 뭔가 자 왼발 초록색 왼발 초록색 가능합니까? 왼발 초록색 가능합니까? 왼발 초록색 자 이제 끝이 날 것 같죠? 아 화이팅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아 난 왜 어 야 아파 다리 지낼 것 같아 자 형 좀만 보세요 형 힘든지 좀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자 33분에 가위가위 갑니다 자 라스트 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자 좀만 버티면 33분에 가위가위 갑시다 우리 그래 그래 자 왼손 빨간색 여러분 이 게임에 단점이 있네요 안 흔들날 수가 있다는 점이 이 게임에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기분이 끼면 안 끝납니다 자 라스트 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아 저 너무 많아 재미를 위해서 한번 발효때볼까? 오 여유 자 33분에 가위가위 갑시다 자 라이트 앤 파란색 손 손 떼세요 파란색 손 떼라고 아니지 파란색 손을 대세요 모른다 나도 헷갈린다 이제 가위가위 할까? 자 왼손 노란색 왼손 노란색으로 갈 수 있나요? 아 가능하네 안됩니다 자 이제 끝내야죠 왼발 초록색으로 갔죠 자 가여라 하죠 자 2량 3량 4량 정말 팽팽하네요 팽팽해 정말 대단하다 진짜 빨리 찍는거에요 가위바위보 야 이겟다 야 이거 정신스럽다 역시 역시 야 이거 어떡하냐 정이구 형 진짜 이렇게 땀 흘리고 정이구 형 했다 3초만 남았네요 야 진영 땀 없었나 진영 혹시 소감 한번 어떠세요? 진영씨 소감 한번 선물 선물 봅시다 저희 팀의 금손이었던 정국이가 62분 아니겠습니까 유해보코 포토카드 8종 증거 유해보코 포토카드 8종 증거 앨범 포토카드가 전술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1등입니다 정말 힘듣거든요 저걸 처음으로 모은 콜렉터 사람이겠네요 보여줘도 됩니까? 보여드려도 되나요? 보여드려보세요. 어떤 포즈가 있는지 저희의 같은 포즈들이 담겨있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제 객등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마이크 차는 부분이 뿐어져서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러졌어요. 공량 감독님의 얼굴이 얻어지고 있어요. 죄송하나 말씀 드리면서 제 정산서에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랩트 팀이 졌어요. 벌칙을 한 번 누가 뽑을 건지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뽑고 그 사람이 벌칙을 받자. 어때? 한 명 더 걸어줄까? 이건 여러 명한테 할 수 없어. 우리 건 여러 명한테 할 수 없어. 이게 솔직히 그냥 한 명이 해줘도 볼 것 같아. 뽑아보고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하고 뽑죠. 가위바위보 하고 뽑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우리가 한 번 결정해보자. 일단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잠깐만 너? 몇 살이지? 24살? 나 26살. 무슨 관계를? 그냥 하자고. 내가 뽑는 거야. 내가 뽑는 거. 내가 벌칙을 뽑는 사람이라니까 뭔 소리야. 다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벌칙을 뽑는 사람이니까. 모르죠. 슈가 형이 좋아하는 봉투입니다. 우리 거 뽑아라. 누가 벌칙을 뽑는 사람이니까. 내가 벌칙을 뽑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좋아해줘. 네가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뭘 뽑을 줄 알고 좋아해. 왜 한 거야? 벌칙을 뽑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있어.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벌칙은 달라. 일단 뽑아보세요. 내가 아까 표시를 해놨거든. 내가 우리 거 표시를 해놨어. 우리 거 진짜 소름놓는 겁니다. 진짜 우리 거 큰일 나. 우리 거 먹었지 말자 진짜. 내가 표시해놨는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니야 끝났어. 바꾸면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자신있어? 이게 우리가 한 거면. 좋은 거 뭐야? 난리한다 진짜. 야 내꺼다. 야 야 야 야 야. 우리 셋 중에 하면 골라야 된다니까. 일단 이거 해야 돼. 일단 벌칙 공개합니다. 벌칙 어떤 벌칙이죠? 랩몬스에게 벌칙을 뽑아보자. 자 자. 내가 물어봤자. 야 야 야 하 out. 야 야 야. 야 야 gut jaguen게 돼. 야 야 야 가위 속 하자 가위바위바위바. 야 야 야 야 너한테 선택 omega her place. 야 야 너한테도 선택권 줄게. 3명은 ister 1명은 타려 sat autre 니가 뭐가 좋아. 야 왜ic Miss White xi hug 야 야 빨리 저게. 자 자 자I Independence Gottes GO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야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15공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시간 없어요 빨리 일부러 캐치에서 뽑았죠 아니 아니 나 진짜 몰랐어요 야 모니터에 모니터에 나오는 최종 진 팀이라고 그게 바로 나네 최종 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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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아니 아니죠 지금 생방울의 명의가 있습니다 지금 38분입니다 저희 쇼인스 20분 그러니까 이거 빨리 공부하기로 와 진짜 MC까지 하고 해야 되냐 이거 빨리 됩니다 야 너랑 감 찐해더니 왜 뭉내냐 와 진짜 진이 형 오시고요 인가응공이라는 사자성화가 있어요 눈을 형이 하는거에요 아 그거 내 말이 그러니까 잘 내가 받는거면 내가 받겠다고 형에 딱 무릎 딱 앉아 해가지고 받죠 아 나 받을래 아 싫어 나 받을래 야 내가 왜 내가 싫어 우리 엔니면드까지 하네 아 싫어 나도 싫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자 쟤인은 젤값 슬퍼하더라 지금 벌칙 빨리 시간 써요 자 2 아 눈물이 없어 쭉쏙 소리가 아니고 클로즈 클로즈 많이 붙으세요 쭉쏙 소리가 돼야 돼요 쭉쏙이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가세요 자 아이자 아냐, 아냐, 아냐